감사합니다. 자나봐. 아 자나보네요. 벌써 자더니? 저도 그럼 친구한테 전화 연결해볼래요. 누구요? 도전해보겠습니다. 서로 친구 연결. 오케이 누가 먼저 연결되나? 지금 하나 둘 셋 해가지고. 그럼 이거 저거구나. 코너 속에 작은 코너구나. 코너 속에 작은 코너. 친구에게 연락해. 연락해. 이거 지면은 배풍선 100개. 아 뭐야? 그런게 어딨어? 님한테 기회가 가는데 이미. 왜요? 그런게 어딨어? 왜? 이런 세상에 하신 님이 내 대신 준거거든요? 내 본체 하신 님은. 나랑 자웅 동체라고. 그러면 이거 하죠. 엄마한테 전화하기. 우리 엄마 지금 삼각짐에 계신다고 임마. 아프다. 아프다. 그러면은. 누구? 님. 네. 어.. 친구한테 전화하기. 아 그럼 이러자. 동시에 전화하자. 어어. 동시에 전화해서. 네. 먼저 받은 사람이. 어 스피커. 아니야 아니야. 미션하자 미션. 응. 몇 초 걸리나. 뭐가. 받아서. 응. 그 단어를 말하게 해야돼. 무슨 단어? 그 단어를 지금 정해야죠. 아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알아. 뭔 줄 알겠지. 어어. 우리가. 미션 받은 단어를. 응. 밸런스 많은 단어 두 개로. 그걸 먼저 듣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누구부터. 님부터 단어 정해주세요. 뭘요? 제가 친구한테 들어줄. 들을. 단어. 단어? 응. 휘타클로비. 아 그게 뭐야. 빨리 빨리. 그럼 님부터 말해보셈. 아이 님부터 말해보셈. 아이 님부터 말해보셈. 아이 님부터 말해보셈. 아이 님부터 말해보셈. 우리 그러면. 응. 별거 아닌 걸로. 응. 단어를 정해주죠. 네. 어. 님은. 응. 아. 너무 쉬워. 님은. 네. 아 너무 쉬워. 뭔가 이상한 걸 해야 돼. 시청자들한테. 응. 물어보죠. 응. 침팬치. 정력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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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력왕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 마. 그럼 말도 안되게. 정력왕이라는 소리를 어떻게 듣습니까. 야동은 너무 쉬워요. 그럼 내가 야동으로 할까요. 아니요. 왜요. 남자잖아. 내가 즐겨보는게 뭐지 그러면. 야동. 바로 나오는데. 뭐하지. 아 그럼 저 정했어요. 뭐요. 아냐아냐. 님한테 말을 듣고. 님이 먼저 말했는데. 밸런스를 맞춰줄게. 그거 일단. 음. 음.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하하하하하하. 친구한테 들을 말. 오케이 좋아. 난 정했어요. 근데. 응. 야. 우리 결혼하자. 응응. 남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해. 파이팅. 그래. 오케이. 알았어. 님은. 님은. 오늘 금한돈의 시대는. 18만 3천원입니다. 이 소리 들으세요. 뭐해. 그건 너무 길잖아요. 순금 한돈 18만 3천원. 어. 순금 한돈 18만 3천원. 순금 한돈. 아니 딴거. 너무 길잖아. 딴거. 알겠어요. 딴거. 아. 리보솜. 응. 리보솜. 그게 뭐야 리보솜이. 리보솜이 뭔지 몰라요. 리보솜과 리소존 뭔지 모릅니까. 네. 리보솜 뭔지 모른다고요. 네. 나도 생물학에서 배웠는데 까먹었으니까. 응. 다시 한번. 저거 해볼게요. 리보솜은. 응.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복합체입니다. 어려워요. 딴거. 리소존. 리소존. 티라노사우루스. 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이거 퀴즈내면 금방이구만. 딴거 딴거. 님들 이거랑. 우리 결혼하자랑 밸런스 비슷한게 뭐있죠? 아 그래도 재밌는 걸로 해야 되니까. 응. 빡대가리. 빡대가리. 아 이거 친구는 모르는데. 근데 방송을 모르는 친구랑 해야 돼요? 네. 몰라요. 빡대가리. 쓰읍 빡대가. 아니 그니까. 내가 방송하는건 아는데. 네. 빡대가리라는 단어 모를텐데. 빡대가리. 쓰읍.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럼 뭐. 구준협 대가리가 무슨 대가리야 그럼. 빡대가리 그러지 뭐. 빡대가리. 방제부터 바꾸자. 해물 반영과. 친구에게. 전화해봐. 님 여기 일단 들어오셈. 여기서.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먼저 할건지 정해야됨.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잠시만요. 자신이 낼거를. 묵묵묵묵묵묵묵 이렇게. 아니야. 이거 게임으로 정하자. 어. 토마토로 정합시다. 네. 토. 마. 토. 마. 아이 뭐야. 뭐야. 이상하잖아. 다른거 다른거. 토마토. 토마토 안되는거야. 아 맞아맞아. 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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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다시. 왜 망하네요. 아 다시다시. 잠깐만. 탕. 수. 유. 탕. 유. 탕. 수. 유. 탕. 수. 유. 탕. 수. 유. 탕. 수. 오케이. 굿. 님이 먼저입니다. 제가 뭐 들어야 되지. 초시계는 내가 제대로 해줘. 이거 초시계가. 아. 초시계. 빡대가리. 빡대가리. 그렇죠. 네이버 초시계. 기다려주세요. 네이버 초시계 제가 받음. 오케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초시계. 오케이. 오케이. 네이버 초시계인데 이건. 님들. 응. 초시계 어딨어? 무슨. 초시계가 없어요. 근데 친구가 안 받으면 되게 웃기겠다. 우리 둘 다 친구가 안 받으면? 네. 다른 친구? 어? 이거 초시계인가? 아닌데? 스탑. 왓츠. 검색하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그냥 전화 시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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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케이. 다운로드 248회. 요걸 받아야겠구만. 아 다음 받는 거 왜 안 보여주냐고? 혹시 모르게. 검색하다가. 야한 걸로 파도 타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 님 야한 거 검색함? 뭐요? 님 야한 거 검색하시는 분이? 뭐요? 님 야한 거 막 검색하고 그럼 네이버에? 신선한 네이버에? 검색은. 검색은 생활하죠. 그렇군요. 네. 검색은. 검색을 생활합시다. 음. 찾았음? 다 다운받았음? 다운. 신하울님 감사합니다. 실행중. 음. 스타트. 스탑. 리셋. 오케이. 오케이. 내 창에 띄움. 기다리쌈. 알겠쌈. 리쌈. 리쌈. 기다리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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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음. 스탑. 리셋. 님. 받고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렇지. 오케이. 여보세요 하면은. 오케이. 고고. 님 빡대가리. 님의 미션은 빡대가리. 간다. 후. 잘 들려요? 잘 들림. 야. 내 아미. 야야야. 내 아미. 내 아미. 그. 야 그. 뭐냐. 야 그. 대머리 아저씨를 뭐라하냐. 대머리 아저씨? 개대머리. 머리가. 머리가 되게. 대머리야. 대머리. 대머리 독수리. 근데 되게. 멍청해. 멍청한 대머리 독수리. 그러니까. 되게. 머리가 대머리인데. 멍청해. 그걸 뭐라해. 멍청한 대머리 독수리. 멍청한 대머리. 멍청 아니야. 아니 아니. 내 글자. 머리가. 머리가. 아 이거. 아니 그러니까. 야 멍청해. 바보야. 너가 화나면 뭐라해. 이게 무슨 얘기냐고. 별풍선 백개빵입니다. 아니 아니. 욕이 아니야. 욕이 아니야. 이긴다. 내가 이긴다. 뜯어낸다. 되게 멍청한데.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1분이야. 오케이. 그니까. 되게. 화나. 화나면 뭐라해. 오. 어 화나면 뭐라해. 박친다. 빡친다. 아니. 그니까 화나면. 어 너. 이거 했어? 이러잖아. 맞췄다. 안돼. 아니 아니. 오. 안 돼. 머리. 아니 아니. 머리를. 세글자로 뭐 하네. 데머리. 데머리. 대머리 어? 머리 꺄악 잠깐만 1분 24초 사랑해 1분 24초야 1분 24초 내가 2초 뒤에 껐으니까 1분 24초야 근데 이거 너무 빠른데? 어떻게 이걸 1분 24초 만에 맞혔지? 어 힘들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걸 1분 24초 만에 맞혀요? 님 이거 별풍선 백개빵임 뭐야? 별풍선 백개빵임 아니 잠깐만요 아 속이 너무 아픈데 지금 좋아 위경련이 일어났어 잠시만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결혼하자임 우리 결혼하자? 응 후 오케이 알았어 이거? 아 이거 방송 모르는 사람? 오케이 잠깐만 이거 번호가 2개인데 뭐가 번호지? 잠깐만 이거 뭐야 친구 번호 모름? 아니 번호가 2개야 얘 번호가 2개야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오케이 카톡으로 알아봤음 이 번호임 응 ㄷ ㄷ 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힘이 받으면 시간초 되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발 제발 해보자 성희라 해보자 해보자 고등학교 3학년생 짱이었던 우리 성희라 해보자 넌 나에게 엄석대였어 후 성희라 전화 받아 제발 술 먹고 있지마 성희라 제발 제발 수쳐먹고 있지마 정상적인 사고를 하란 말이야 제발 성이라 성이라 넌 엄석대야 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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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받아 소중한 나의 친구 성이라 성이라 석대야 석대야 성이라 성이라 전해받아 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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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다른 사람한테 조절하겠습니다 네 흐흐흐흫 아 참 웃겨 여러분들 사과몽 페이스북 합니다 사과몽 방송국 메인에 보시면은 사과 그림이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제 페이스북으로 가집니다 나의 동기 상혜야 제발 전화 받아 상혜야 상혜야 제발 상혜야 제발 상혜야 너 내일 출근하잖아 새벽 6시에 그래도 받아 정상적인 사고에 잠정.. 상혜야! 나야! 넌 센스 키드! 어? 잘들어 토요일날 토요일날 황광이랑 어? 토요일날 광이랑 시크릿에 누구랑 출연하는 커플이잖아 커플 그.. 프로그램 뭐래? 그 이름이 뭐야 제목 우리 열어냈어요 그..근데 그거를 현재 진행이만 바꿔봐 나한테 고백해봐 그거대로 ㅋㅋㅋㅋ 맞을랑만 바꿔봐 나한테 고백해봐 아 싫어 친구야 친구야 부탁한다 내가 언제 너한테 이거 부탁한 적 있니? 친구야 나한테 고백해 그거대로 해주세요 해주세요 싫어 아 친구야 이럴때가 일어나지겠어 친구야 친구야 빨리 야 너 지금 그거를 말할지도 모른단 말이야 니가 그게 정답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시간 끓이면 안돼 빨리 말해야돼 우리 결혼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두글자 두글자 어? 온결 마..아니 마지막 해를 두글자로 바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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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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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몰라 다운 플레이 플레이 모모 모모 플레이 우리 결혼 다잇 또잇 우리 결혼 회 회 회사에서 짤려라 회사에서 짤려라 고맙다 그래 덕분에 어 덕분에 덕분에 유익한 시간 보냈어 잘 자고 자는데 전화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친구야 끊어 이제 어 수고했어 다음에 친구야 같이 듀오나 한판 하자 그래 그래 자라 아 후 졌습니다 제가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쏘세요 쏘겠습니다 잠시만요 별폭상중 충전하구요 네 아 숨막혀 개이득이야 충전 나 충전 중독자인데 아싸 아싸 나 충전한다 충전 중독자에요 저 아싸 네 아 아 개웃겼다 다행이야 아 긴장하네 아 이 빡대가리같은 우리 결혼해가 뭐야 아 이 멍청한 녀석 아니야 친구가 멍청한게 아니야 내가 문제를 잘못낸거지 이게 근데 네 다음에 다시 한판 하죠 재밌네 이게 근데 네 여자인친구들은 진짜 성격이 좋네 재밌네 여자인친구들은 네 진짜 성격이 좋구만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렇게 막 짜증도 안내고 받아 남자인애들은 응 얘가 내가 얘가 착한애라 그렇지 성인한테 전화했으면 네 아마 욕하고 끊었을거야 네 내 친구는 지금 욕했어 이런 세상에 응 아 남자인친구한테 하는게 아니었어 후 다른 사람한테 했어야 됐어 후 일반 결제로 해주세요 아줌마 아줌마 친팬진님 감사합니다 인증번호좀 불러주세 오케이 감사합니다 인증번호 같구만 상기결제내용 확인 갑니다 디마 네 간다 네 별 찐님 감사합니다 홍 선 야 파 아 아닐 오!! 비제이 해물파자님께서 별풍선 100개 노 워... 나이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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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백개 머신님께서 별풍선 백개를 와...뭐야..다시 가져가셨네 머신... 왜? 이거는 머신님이 주신 건데 왜 가져간거야? 머신님의 성의를 무시하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머신님 머신님께서 별풍선 백개로 5804번째 팬클럽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머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신님 감사합니다 아잇! 머신! 짱이예요!